자 한국시장 탈출은 지능순이라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죠 여러분들 이 말 많이 들으셨을 거에요 근데 이제 한국에 아주 병거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탄핵안도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한국 탈출 이제 선착순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루라도 빨리 먼저 나오는 게 승자입니다 왜 이유가 뭐냐 환율이 계속 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작살나겠죠 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왜 안보이고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능순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은 좀 하고 뭐 조금 관심 없는 사람들은 좀 안하고 바쁘신 분들 먹고 다니고 바쁘신 분들은 좀 못하고 이래도 상관없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죠 조금 먼저 일찍 나왔던 사람들 조금 더 벌고 덜 벌고 차이고 아무 일도 없거나 이런 차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선착순입니다 머리끄댕이 자꾸 먼저 나와야 됩니다 지금 한국의 비상 계엄령 여파로 지금 보세요 국빈들 투자 관련된 것들 지금 줄줄이 다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죠 사우디 왕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자 때문에 오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죠 다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엄령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미국 쪽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완전 자주 국방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근데 미국하고 사전 협의도 안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바이든 임기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바이든 임기 한 달 남았어요 그죠 트럼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우리나라하고 뭐 하자고 할까요 계엄에 지금 어떻게 보면 계엄에 실패했어요 근데 실패했는데 물러나지도 않고 2년 임기를 두고 있는데 사과방송 한 번 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권한은 그냥 여당에다 주겠대요 당에서 알아서 하래요 근데 본인은 물러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리스크가 많은 나라에 왜 투자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외국인 입장에서 한번 우리 한국 시장을 보자고요 여기에 왜 투자해 줘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k-드라마 k-pop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 수요 있죠 여행 수요 전면 다 취소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신용등급 떨어진 건 물론이고요 그리고 여행 위험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 벌써 아예 여행을 금지시켰어요 한국으로 비행기가 출발을 못합니다 아예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리고 지금 달러가 1440원 1450원까지 했다가 지금 1424원이에요 이거 지금 왜 안 보이고 때려 붙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르고 계시겠지만 왜 안 보이고 계속 줄고 있어요 나중에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이제 아마 시간이 지나서 발표하면 얼마나 쏟아본지 나올 거예요 지금 그죠 우리나라는 이머징 국가이기 때문에 달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 잔고에 달러가 없다는 소문이라도 돌면 지금 예전에 그 기억하시죠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환율 공격 당했고 한번 나라가 망할 뻔 했잖아요 그죠 은행이 막 도산 했잖아요 이런 소문이 돌면 이런 공격 세력들이 해치펀드들이 엄청나게 붙을 거예요 우리가 털어먹으려고 국가 경제 아예 아장납니다 우리나라는 그죠 우리나라는 기축통합도 아니고 준 기축통합도 아닙니다 지금 생각보다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국가신용등급 발표했죠 여행 전면 취소되고 있죠 투자 전면 취소되고 있죠 환율 급등으로 해서 왜 안 보이고 계속 줄어들고 있죠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고 막 일부는 뭐 따른다 안 따른다 난 반됐다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국가의 기능이 마비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국가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기업들 해외 투자하고 막 하는 기업들 소프트 하는 기능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예 전면 스탑이에요 삼성전자 지금 반도체 보조금 못 받을 가능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뉴스에 또 한번 뿌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바이든 정부 한 달 남았어요 이거 한 달 안에 못 받으면 어떡할 건데 69억불 못 받으면 공장은 다 지워놓고 투자는 엄청나게 해놨는데 지원금 하나도 못 받으면 이거 어떡할 겁니까 고스란히 다 손실로 가는 거예요 공장도 못 돌리고 지금 상황이 이런데 여기서 지금 비상 기업용으로 이러고 있을 때입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생각보다 지금 당장 나한테 안 와 닿을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제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삶에 여유가 있고 투자도 가능하고 이런저런 시장을 많이 보시고 또 다행히도 미국 시장을 많이 봤던 분들이라서 여러분들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 이제 상가하시는 분들 특히나 최근에 그 그 동대문이나 있잖아요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오는데 이제 1년 폈어요 1년 관광객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 이제 1년 됐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또 수렁으로 빠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때보다 자영업자들 폐업률이 사상 최고치랍니다 이 상황에서 외국인까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뿌리에요 뿌리 근간이라고 근간 이분들이 버텨줘야 돼요 그죠 근데 이분들이 버틸려면 어떻게 돼요 취업이 잘 돼서 이분들이 돈을 써야죠 근데 기업들이 취업을 많이 해주고 월급을 많이 해주려면 어떻게 돼요 해외로 진출해서 돈도 많이 벌고 우리나라의 공장도 좀 짓고 해야죠 근데 이게 전면 수답 돼서 전면 수답 이쪽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거기다 수입 물가 계속 올라가죠 근데 수입 물가가 이런 게 올라가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마 공감하실 건데 판매하는 물건 값 바로바로 올릴 수 있나요 갑자기 2천원 3천원 올리는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왜 그러면 소비자들이 물건을 안 사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생각보다 국내 증시가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개별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떨어졌다고 느낄 건데 지금 지수 보세요 체감하십니까 여러분들 막 지금 계엄병 사태 때문에 막 왜 그런 줄 아세요 지수 방어하는 종목들만 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종목은 지금 20% 30% 40% 떨어졌는데 일주일 만에 지수는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죠 지수는 지금 10%도 안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지금 보면 기관에서 계속 사고 있죠 그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8200억이나 샀어요 최근에 기관이 8200억이나 산 거 보신 분 국내장 없습니다 산 적 없어요 이렇게 산 적 없어요 계속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했어요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했어요 연금 고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해외 투자 늘리겠다 그랬죠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들어가서 사고 있는 자금들 있죠 이거 이 자금들 이거 다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면 지금 연금을 받는 분들이 괜찮다고 쳐요 근데 앞으로 연금을 받아야 될 40대 특히나 이제 50대 60대 분들이죠 이분들 어떻게 할 건데 우리나라의 비중을 계속 줄이겠다 그랬어요 왜 우리나라 이제 저성장 국가가 됐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나라가 패권 국가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긴급 수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긴급 수혈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정말 다행히도 바닥에 나와 주면 괜찮아요 바닥에 나와 주면 근데 바닥에 안 나와 주면 이제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침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여파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기업은 6개월 개인은 한 2년 정도 걸려요 기업은 6개월 정도만 지나면 벌써 느끼기 시작하고 경쟁력을 잃기 시작해요 근데 개인들은 한 2년 정도 걸린대요 체감하는데 근데 개인들이 이거를 체감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작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다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미국 주식이나 이런 것들 불안하면 달러라도 갖고 있어라 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면 금이라도 갖고 있어라 왜 우리나라 언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이머징 국가인데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 기업이라든가 이런 경쟁력을 잃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지금 완전히 오너리스크가 생긴 거예요 국가에 대한 오너리스크가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외신들이 전하는 소식에 의하면 문제가 뭐냐면 북한하고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외신 쪽으로 왜냐하면 지금 슬슬 비상계엄령에 준비했던 사항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죠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오물풍선 날렸던 거 있죠 그 부분을 타격하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계엄명령 중에 하나였대요 이 말은 뭐예요 국지 도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일부러 일부러 근데 만약에 여기서 북한이 대응사격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대응포격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 실제로 전면전으로 안 가더라도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와 한국에 전쟁 났다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환율이 진짜 2천원 가잖아요 지금 여기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포함해서 우리나라 전 국민의 한 70%가 실직자로 될걸요 직장을 잃어요 여러분들 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마어마한 짓이거든요 근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만한 희생을 치러야 되냐고요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이게 국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되게 이번 사태를 그냥 뭐 한 명의 도발 뭐 어떤 이슈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지금 그 외신 쪽에서 보는 상황이 되게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가볍지 않아요 지금 그 학자라든가 아니면 그 외신 쪽하고 어떤 어떤 거래를 하시거나 금융 쪽에 계신 분들은 엄청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제가 오늘 방송 요 방송을 좀 찍고 있지만 요 방송 이제 녹방으로 해서 올릴 거지만 여러분들 무조건 미국 투자 하셔야 되요 패권국과 투자 하셔야 됩니다 이제 기업들 뭐 뭐 분할 상장이나 이런 것들 뭐 어떤 뭐 일값 몰아주기 이런건 리스크도 아니에요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이제 우리 내부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안 돼요 투자자들은 항상 그쵸 외부 외부 투자자 입장으로 우리나라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외신들이 보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지 지금 전쟁이 임박한 나라예요 전쟁을 억제하고 막아야 될 사람이 전쟁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아예 그래서 여러분들 국장은 제가 그 전부터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로써 진짜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적어도 유과장 방송을 보시는 분들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국장 하지 마십시오 아예 제 방송에서 아예 국장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이게 또 다시 뭐 좋아지고 해서 반등이 나오고 하겠죠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먹지 마세요 그냥 그거 먹지 마시라구요 뭐 일부 또 증권사 직원들 나와 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바닥에 나오고 pbl 얼마고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에요 지금이 뭐 어떤 뭐 이런 문제는 있지만 역대급으로 싼건 사실이다 이런 얘기 할 거에요 이게 바닥에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순 있겠죠 그죠 미국장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미 이미 올라와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한국이 조금도 오르고 미국이 살짝 조정 받을 순 있겠죠 하지만 이거 계속 못 가요 한국장은 미국은 이렇게 더 가고 여러분들 잘 선택하시되 일단은 어 따라자 사람들 많이 확보하시고 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국장의 비중 많으신 분들 제가 지금 방송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죠 국장 비중 줄이시고 그리고 국장 비중 또 많이 줄였는데 조금 미련 남아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물려 갖고 이제 요거 원금 회복되면 와야지 하는 분들 있죠 그러지 말고 그냥 지금 터세요 지금 털고 그냥 미국 배당주라든가 아니 미국 지수 같은데 넣어놓고 한 5년 정도 있으면 어차피 한국에서 손해본 것까지 다 복구 되요 그렇게 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확신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